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안 들리시면 채팅으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신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시가 되어서 오늘 하트카운트 5월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카운트 5월 웨비나는 당신의 첫 데이터 분석 파트너 하트카운트 AI 애널리틱스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하트카운트 팀의 차이수입니다 네 오늘은 곧 정식으로 출시될 하트카운트의 새로운 기능 AI 애널리틱스를 여러분들께 좀 처음으로 선보이보자 웨비나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 기능의 기획부터 책임을 맡고 계신 다빈님과 또 양성준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다들 궁금해하실 AI 애널리틱스 다이얼로그 기능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시험도 보여드릴 거고요 기획 유도라든지 여러분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좀 이점이 있을지 이런 것들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면 채팅통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패널 토크 시간 가질 건데 그때 궁금증을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채팅통에서 궁금하신 거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하트 카운트 간단하게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 하트 카운트는 데이터 분석을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분석 도구이고요 여기 QR 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누구나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시각화 기능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아직 사용 안 해보셨다면 네 바로 좀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트 카운트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매주 매주 올라오고 있고 무료 강의라든지 70 예제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이 QR 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웨비너는 유튜브와 팟캐스트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웨비나들 궁금하시다면 이 채널 플랫폼에서 저희 하트 카운트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구독하셔가지고 지난 영상들이라든지 이번 웨비나 다시 보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트로 세션을 여기서 마치고 다빈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트 카운트 팀에서 오늘 이제 보여드릴 AI 애널리틱스 기획과 개발 총괄 담당하고 있는 구다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차혜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발표할 공유드릴 바이올로그라는 AI 애널리틱스 기능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뭐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그 바이올로그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연어로 이제 이 제품과 소통하면서 빠르게 본인이 갖고 계신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자연어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대놓고 제품을 그냥 딱 보여드리기보다는 먼저 저희가 왜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지를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목을 좀 어그로성으로 이제 지었는데 채찌PT를 대신할 데이터 분석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전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 궁금하신 거 이렇게 봤는데 뭐 채찌PT를 어떻게 분석에 쓸 수 있는지 뭐 어떻게 프롬프팅을 잘해야 되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몇 주 전에 채찌PT 4.5가 또 나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장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제 EDA 애널리틱2를 만들고 있는 저희 회사로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몇 달 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그래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분석 툴이라는 이 시장에서 LLM을 도입하려는 여러 가지 거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글로 그리고 웨비너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은 이제 저희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저희도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이 AI 애널리틱 제품이 이제 다이얼로그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다이얼로그 제품은 주어진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한 이제 분석 질문을 추천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시각화 결과물 그리고 텍스트 요양문까지 이제 만들어주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희의 제품을 소개를 잠깐 드리면서 Everyone is analyst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꼭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자기의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안점을 두고 개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보시는 글도 다음 주에 이제 커뮤니티에 저희 발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분석 제품이라는 것도 큰 범주에서 보자면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소프트웨어는 조금 러프한 분류이긴 하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용자가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굉장히 자유도 높은 제품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굉장히 제한적인 경험만을 제공해야만 하는 제품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 유형의 대표적인 제품을 좀 보시는 어도비 포토샵 같은 거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버튼이 굉장히 많죠 저도 포토샵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모르는데 사용자한테 아주 높은 자유도를 제공해서 내가 어떤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의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통해서 자신력을 극대한 디자인 쪽에 전혀 지식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스스로의 모지람이 드러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나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도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자유도가 제한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친절함은 없다는 거죠 반면에 나유형 같은 제품의 대표적인 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연말정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수를 용납할 수가 없죠 정확히 이 제품 기능이 제공하는 길을 정확히 따라가서 원하는 결론까지 딱 도달해야만 하는 그런 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그래서 분석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크게는 BI와 이제 EDA 애널리틱 도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전통적 의미의 B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보셨던 나, 연말정산 같은 유형에 좀 더 가까운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BI는 결국에는 대시보드를 사용자들이 소비하는 것일 텐데 대시보드에 있는 지금 보시는 태블러로 만든 대시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이제 비즈니스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어떤 질문들을 빈번히 발생하는 질문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해진 매트릭 예를 들면 카테고리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제품군별 세일즈 같은 이런 정확히 정해진 지표들을 데이터만 업데이트 되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나 유형에 좀 더 가깝다 할 수 있겠고 반면 EDA 애널리틱 도구는 당연히 이제 가 유형에 속하는 제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질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항상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 답변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차트만 봐도 뭐 테크놀로지라는 제품군이 굉장히 매출 평균이 높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질문은 어그로 왜 높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후적인 현상 대시보드에서 현상을 보고 발생하는 사후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BI를 통해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자유도 있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가 유형에 속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현업 실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인 데이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가 조직의 힘을 빌리거나 혹은 이제 저희 제품 같은 EDA 애널리틱 도구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이제 좋은 도구를 제공하더라도 이제 저희 뭐 전체 이제 그 비즈니스 세계의 사람들을 누가 일반인과 분석가로 나눠본다면 아마 일반인이 9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95%의 일반인의 경우에는 아까 위에 포토샵의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넓은 갈 수 있는 뚫려있는 사방의 길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디로 가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이 막막한 질문을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 한 5, 6년 전부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세상에서 키워드가 됐던 게 사실은 데이터 민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이제 소비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데이터 민주화라는 부호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5%의 사람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데이터 엘리트 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는 EDA 애널리틱스 도구들이 우리 이제 지식 노동자들의 화이트 컬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업무 도구로 자리 잡는 데에 실패한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EDA 애널리틱스 도구가 현재로서는 가에 가까운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나 같은 도구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길을 너무 좁혀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EDA 애널리틱스 제품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분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여러 길은 열어두지만 대신 어느 길로 갈 수 있는지 표지판들을 제공해서 이 표지판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 어? 내가 원하던 답을 찾았네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EDA 애널리틱스 제품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신 이제 LLM 얘기로 잠깐 돌아오면 사실은 LLM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시장의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많이들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LLM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석 툴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자사 제품에 지속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LLM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막강한 언어 이해 능력이 있다면 우리 95%의 일반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막막함을 내가 질문 언어로 질문했을 때 분석 결과물을 적당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분석 결과물을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엄청난 사실은 물결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 이제 물러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을 해봤냐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먼저는 LLM은 근본적으로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데이터 분석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연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사칭 연산이라도 LLM 자체로서는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언어 혹은 애널리틱 도구와 결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른 하나는 뭐냐면 LLM은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접했던 그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태그가 붙은 기술보다도 가장 인공지능스러운 기술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 분석의 모든 과정에 무턱대고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런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과정은 크게 비즈니스 환경에서만 보자면 이 다섯 개의 분석적 추론 과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먼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상의 질문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EDA나 애널리틱스 도구 혹은 알파이썬 같은 분석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어떤 질문으로 분석 질문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분석 질문을 시각화라든지 이런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분석의 언어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 뒤쪽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사용자가 이해를 해서 내 비즈니스에 결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비즈니스 질문과 분석 질문은 뭐가 다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매출이 떨어졌을까 는 사실은 분석의 언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냥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어떤 순전히 현상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분석적인 질문으로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이번 달과 전월, 전년 동기의 매출을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하락 요인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좀 분석적인 질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왜 매출이 떨어졌을까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거를 이 질문으로 바꾸는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LLM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을 적절한 분석 질문으로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LLM이 가지고 있는 언어 이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LLM 전에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 부분은 인하우스, 그러니까 사내 조직 안에 있는 데이터 분석가들의 역량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 이거 궁금해요 라고 하면 분석가들이 SQL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 결과물을 추출해주고 질문을 던진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식의 플로우가 보통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회사가 그런 분석가를 가지지 않고 있다가 첫 번째일 것이고 그 분석가가 모든 사람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인력과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데모크러시, 데이터 민주화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BI도 도입하고 태블릿도 도입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기업 환경에서 얼마나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는지는 미지수인 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분석 질문을 분석 언어로 바꾸는 건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질문이 분석 질문으로 바뀌고 이제 이거를 실제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코드화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당연히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이 되고요 그래서 5%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SQL 같은 SQL 같은 걸 통해서 금방 작성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LLM이 혹시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이렇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든 걸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실행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뭐 태블러 같은 시각화 툴을 직접 활용한다든지 혹은 R 파이썬 지금 뭐 보시는 우리가 보통 분석에 쓴다고 하면 가장 많이 쓰는 R이나 파이썬의 코드화를 시켜서 실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런 종류의 차트가 나왔으면 그 차트를 언어의 형태로 이제 요약을 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이제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LLM이 혹시 잘해주지 않을까라고 많이 기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각화가 딱 나오고 뭔가 테이블이 나오면 좀 중요해 보이고 확실히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을 딱 포착해서 언어를 쫙 정리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좀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분석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확성과 신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틀리면 이건 지금 숫자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뽑고 의사결정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그 숫자와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LLM을 정말 적극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쓰기에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을 내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아까 매출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라면 지난달 대비 어떤 지역에서 매출이 유달리 떨어졌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다면 그쪽 지역에서 좀 더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LLM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LLM을 각 단계에서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LLM을 데이터 분석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마 2주인가 3주 전에 GPT-45가 출시되면서 이 데이터 분석 기능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이제 OpenAI 쪼갰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컬럼을 선택하면 이 컬럼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질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이 새로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분석 질문을 분석 언어로 치환하는 부분이 사실 아직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용자가 가진 질문을 코드화하는 작업을 사실은 계속해서 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신 프로덕션 모델인 4.5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공식 문서에서 워터풀 차트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돌려봤는데 보시다시피 분석 오류가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로컬 환경,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이 코드를 돌려봐라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어차피 데이터 분석, 코딩을 할 줄 아니까 상관없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에 95%의 일반 사용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써서 GPT한테 해달라고 했더니 로컬에서 돌리라는 답변이 나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다른 항란은 이제 아까 4번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결과물을 차트나 시각화로 요약해 주는 부분일 텐데 제가 이제 워터풀 차트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사실은 이 차트가 정확한 전통적인 의미에서 맞는 워터풀 차트는 아닙니다 보통 워터풀 차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시작 기간과 뭔가 비교 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등락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통 작성이 되는데 그러한 시각화의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차트를 그리면서도 되게 당당하죠 맞는 차트를 그렸다라는 식으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용자가 나온 결과물을 한 번 더 검수해야 되는 과정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GPT라는 툴이라든지 혹은 이번에 채트 PT 같이 이제 데이터 분석의 GPT를 활용하려는 이런 제품들이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는 게 트랜스페런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아간 코드 이 모든 로직이 투명하게 사용자에게 공개돼서 이제 그 공개된 그 중간의 로직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돌아간 로직들이 실제로 맞는지 틀린지를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뭐 GPT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옵션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데이터 분석가를 사용할 때 코드를 표시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걸 끄고 쓴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믿고 그냥 써 이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온 결과물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뢰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한 번 더 검수를 해야 되고 근데 나는 검수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전문가한테 다시 맡겨야 되고 이런 이제 한계점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해석하는 부분도 이제 LLM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할루시네이션 현상 때문에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그래서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 용어 중에 이 에러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어떤 머신러닝이든 뭐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돌아갈 때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앞 단계에서 발생 어떤 오차가 발생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밑에 제가 웃으라고 넣어놓은 짤이긴 하지만 처음엔 까날리 복불복이라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랑의 몹쓸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에 노이즈 말하자면 오차가 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출력할 때는 사랑의 몹쓸몸이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LLM을 쓰는 것도 이런 류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채취PT를 그냥 대화용으로 쓰겠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정확한 결론, 답변을 얻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적어도 이 분석적 추론 작업의 작업을 LLM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AI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오는 이제 6월 중으로 출시를 할 건데 이런 시장의 기대와 실제 LLM이 줄 수 있는 결과물 사이에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LLM을 통해서 정확한 결과물을 뽑고 싶은데 정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출시하는 다이알로그라는 제품이 그런 페인 포인트를 조금 해소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뭐였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가진 막막한 질문들을 분석적으로 적절한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직접 떠올리지 않아도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분석적으로 적절한 선택지를 준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좀 이따 시연하시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질문을 선택하면 아까 원래 코딩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 작업 테이블을 만들고 시각화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미 이 하트카운트라는 제품을 통해서 잘 개발해놓은 엔진들을 활용해서 오류의 위험 없이 정확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텍스트 그러니까 해석을 뽑아내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LLM을 쓰지 않고 저희가 자연어 기반의 분석 모델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LLM이 보통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 분석 보고서들을 통해서 레퍼런스 삼아서 최적의 분석적 해석을 도출하는 어떤 자연 모델 분석 모델을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보시는 게 아직 베타이긴 하지만 저희가 6월 중으로 출시할 다이알로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사용자가 이거는 이제 시연용으로 쓰는 매출 데이터셋이고요 사용자가 올린 업로드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이 길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먼저 뭐 매출 총합과 다른 모든 범죄 문제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서 보시면 사용자가 선택한 질문에 대해서 빠르게 시각화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는 시각화를 제공을 하고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갈 수 있는지 다음 기회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방금 앞에서 이제 저희가 코드의 작업을 통해서 해야만 했던 과정이 순식간에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문일별 매출 총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와 시각화와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고 뭐 이제 챕즈PTA에 대비해서 뭐 좀 더 편한 것이 있다면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제시해 드린 것이 주문일별 매출 총합이겠지만 나는 뭐 지역별 차이를 알고 싶다 이러면 뭐 지역을 입력하면 이제 바로바로 시각화와 테이블 결과물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까요 그래서 뭐 지금 지역별 매출 총합인데 뭐 당연히 이제 수도권이 제일 높겠죠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높고 레코드 건수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밑에서 이제 제시해 드리는 저희의 해석 문장들을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합이 가장 높은 지역이 수도권이었더라라는 것을 이제 바로바로 시각화와 테이블과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 근데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총합이 아니라 평균으로 봐야겠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평균으로 바꿔보시면 뭐 강원과 충청, 전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시는 거랑 달라진 게 뭐냐면 수도권이 총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높았는데 강원도가 평균적으로 이제 매출 평균이 높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가실만한 길로 강원도의 매출 평균 특징이 뭐냐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리면 클릭해 보면 제일 높았다 그리고 전체 매출 평균 대비는 얼마나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결과물들을 보면서 직접 계산하시고 뽑아내야 했던 이런 인사이트들을 바로바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가볼까요? 그래서 강원도의 매출 평균을 다른 면서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요일 유형이지만 한번 제품군별로 볼까요? 제품군별로 보면은 가구가 제일 높았고 전자제품이 그 다음으로 높았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강원도에 한정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니까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땐 어떨까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 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아직 강원도까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제품이 제일 높았고 사무용품이 제일 낮았네 근데 옆에 탭으로 넘어가 보면 전체 수준에서 봤던 이 제품군들의 차이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구나 차이가 나는 걸 바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더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제일 높은 거와 낮은 거를 좀 더 비교를 해보면 가구와 사무용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이제 저희가 다음 적절한 분석 질문으로 제시해 드리는 게 가구와 사무용품 간 차이를 좀 더 알려주세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비율적으로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원래 이제 SQL이나 피버 테이블이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직접 하셨어야 되는 거 바로 바로 해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구와 사무용품의 차이를 좀 더 나눠볼게요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길로 그래서 요일 유형 언제 주문했냐를 또 나눠보면은 어? 되게 앞에서 봤던 패턴이랑 달라진 게 있는 거죠 뭐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가구가 더 높았는데 뒤로 가보니까 어? 주말이 사무용품이 더 높은 거죠 주말에 구매, 주문한 제품들은 사무용품의 매출 평균이 더 높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직접 보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목할 만한 이제 분석적인 내용이 있다면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문일 요일 유형으로 나누어 보기 전과 다르게 주말의 경우에는 가구가 사무용품에 비해 매출이 더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유용한 인사이트들이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길을 다 열어 놓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분석적으로 적절한 이 길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길을 따라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발표 자료로 잠깐 다시 넘어오자면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95%의 일반 현업 사용자분들도 저희가 제시하는 이 가이디드 데이터 전의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분석가에게 의존했어야만 했던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결국에는 이제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쉽게 쉽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이번에 공개해 드리는 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에 극히 일부고 저희가 앞에서 사실은 LLM이 우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LLM과 데이터 분석에 이 세상에 접합이 대해서 마냥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LLM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별을 해서 잘 할 수 있는 거에 LLM을 써야 되지 않냐라는 주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그래서 뭐 몇 가지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앞에서 보셨던 저희 제품의 기능들은 사실은 일부러 특정 어떤 도메인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영업이라든지 도메인과 상관없는 어떤 표현들을 최대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LLM을 쓰면서 저희가 좀 더 사용자분들의 경험을 좀 더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아까 보셨던 뭐 예를 들면 매출 데이터라면 그 매출 데이터에 알맞게 이 질문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질문을 좀 더 사용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프레이징을 바꿔준다든지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아까 저희가 앞에서 뭐 지역별로 관점을 바꿔봤다든지 그 다음에 뭐 주문 요일별로 바꿔봤다든지 이런 작업을 사용자가 사실은 직접 이렇게 본인이 원하시는 관점에 따라 바꿀 수 있지만 또 분석적으로 적절한 어떤 길들을 저희가 좀 더 스마트하게 제시해 주는 것도 LLM이 잘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셋의 지표들이 있다면 LLM은 이제 특유의 언어 이해 능력을 통해서 요런 변수 간의 인과 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좀 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앞에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6월에 공개되는 기능은 사용자분들께서 직접 입력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는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LLM을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막막함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떨어졌어 왜 그렇지 라는 비즈니스의 질문을 직접 자연어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이제 계산을 빠르게 해서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답변을 제공해 드리다 보면 결국 원하시는 답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더 증진된 경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이얼로그에서 제시해 드린 이 과정들을 쭉쭉 통해서 변론에 도달했으면 아까 그 분석의 과정 중에 5번에 있었던 게 내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기에 비즈니스의 언어로 바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LLM이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분석의 내용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매출이 낮다 까지는 그냥 팩트 스테이트먼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종합해서 액셔너블한 인사이트 그리고 지금 올라온 데이터셋에 알맞는 표현들로 다시 프레이징을 바꿔서 최종적으로는 보고서 초안 데이터 보고서 초안까지 전달해 드리는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호로 항상 외치고 있는 게 아까 앞에서 처음에 차혜수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분석가가 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구호는 누구나 외치죠 그러나 데이터를 실제로 쓰고 있는 조직과 현장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를 소비하는 그 95%의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 부족과 능력의 부족, 그게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비즈니스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데이터까지 잘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무리한 요구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이런 다이얼로그 같은 기능 그리고 LLM과 다르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확한 결과물을 도출해 주는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데이터의 민주화라는 게 마냥 꿈은 아닐 것이고 여러분들, 95%에 해당하는 여러분들도 분석하고 보고서까지 도출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비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패널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잠시만요 이 패널 토크 주제는 제가 좀 몇 가지를 꾸려봤는데 저희 이번 웨비나 신청해 주신 분들께서 올려주신 사전 질문들과 개인적으로 이제 뭐 다비님이 말씀해 주신 일반 실무자에 속하는 제가 또 궁금한 것들도 해서 같이 몇 가지 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더 궁금하신 부분 생기신다면 채팅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 자유롭게 좀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다비님께서 이제 GPT를 좀 가진하면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쯤되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이 이제 뭐 그런 채 GPT를 데이터 분석에는 조금 아직은 쓸모가 없다고 해석하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비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저희 양순우 대표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장된 표현일 것 같고 아까 보셨다시피 분석의 각 단계에서 GPT, 채트 PT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트랜스포머 기반에 LLM 모델들이 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언어를 이해해서 분석의 언어를 이제 치환해준다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나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석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결국에는 정확성과 신뢰성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할루시네이션 현상은 이제 왜 일어나냐면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자체에 내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라기보다는 이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확률 모델이에요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확률을 통해서 생성하다 보면 그 확률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길 때 엉뚱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몇 년 전에 알파고랑 이재돌 씨랑 붙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존의 학습 데이터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얘가 엉뚱한 행동들을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LLM에서도 충분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굉장히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현상은 어느 시점에 되면 해결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결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논거 중에 하나는 리커시브 트레이닝 순환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LLM을 통해서 콘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웹에 많이 올라가다 보면 이 GPT 같은 애들은 그걸 가지고 또 학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오류가 끼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또 오류가 커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얘기가 빗나갔지만 쓸모가 없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이렇게 정확성과 확실성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95%의 저희 같은 분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뭔가 전문가를 통한 검수가 필요해질 수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양승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도적으로 좀 레드팀, 블루팀처럼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하여튼 저는 뭐 쓸모가 많다고 봐요 많다고 보는데 특히 뭐 그냥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어떤 회사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개인적인 성취나 어떤 그 영대를 위해서 데이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어떤 데이터 이니시어티브를 가져가고 데이터 도구 인프라에 투자했을 때는 많은 경우 사실은 이게 ROI의 근거에 샜다기 보다는 뭔가 그 약간 희망 가지고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우리 내부에 컬처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의 어떤 그 본질적인 가치 또는 데이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데이터가 활용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컬처 제도적인 문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떤 언어적 인터페이스로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허들이 확 무너지면서 그에게 실용적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잘 쓰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데이터를 바라보지 않고 정말 실용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어려워요 그 데이터 접근이 어려워요 데이터 해석이 어려워요 그런 구실들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정말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뽑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가치가 뭔가를 보고 좀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대가 올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저는 어떻게 답변하고 싶냐면 그래서 첫 GPT가 데이터 분석에 지금 당장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은 뭐 우리가 하는 일이 대부분 이제 Question Answering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맥락에서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 데이터를 활용해서 답변하는 것일 텐데 여기에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는 질문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질문을 이해한 답변 결과를 우리가 이제 Show and Tell 그 차트로 보여주고 해석하는 것 그래서 자인어를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웨비나 통해서 말씀드린 거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쓰는 언어가 뭐 DB의 언어인 SQL이든 Python이든 아니면 하이트 카운트나 Tableau 같은 도구든 데이터의 문법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는 파트가 있고 이 부분은 쉬워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ChatGPT가 아주 잘할 수 있고 잘하길 기대하는 부분은 언어의 의미를 데이터 맥락과 매핑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출이라는 자연어를 엑셀에 있는 또는 DB에 있는 Sales라는 칼럼과 매핑한다든지 이렇게 그 Semantic Understanding을 자연어 이해 능력이 뛰어난 LM을 통해서 그러니까 코드와 컨텍스트를 반영한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거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인터페이스의 민주화가 성큼 다가왔고 사실은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저희처럼 데이터 사업을 하는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자연어 질문을 데이터 질문으로 치환해서 그 질문을 수행한 결과가 왔을 때 그 결과를 차트와 테이블 또는 그 차트에 대한 자연어 해석으로 보여주는 거 역시 LMM이 되게 잘해요 예전에는 조금 실수로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되게 잘하고 있고 뭐 올 연말이면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주어진 테이블을 뽑는데 또는 서머리 데이터를 뽑는데 실수를 할 수 있을 망정 주어진 서머리 데이터셋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것은 뭐 대단한 언어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예전에도 LMM 같은 언어 모델 없이 롤이나 템플릿 베이스도 얼마든지 뭐 한 10개 라인 되는 테이블을 자이너로 뽑는데 뭐 대단한 언어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LMM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잘하는 게 되게 뭐 이렇게 기특하게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질문을 이해하고 질문의 결과를 데이터로 추출해서 해석해 주는 거 LMM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의 확정적 질문이 없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EDA를 한다고 하는데 EDA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레벨 질문이에요 왜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어 하는 질문들은 흔히 얘기하는 분석적 추론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그 결과를 보고 또 추가 질문을 하고 이런 어떤 분석적 여정이 필요한데 요즘에 얘기하는 그 뭐 앤드류 웅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그 리플렉션 단추 과정을 거쳐서 계속 서브테스크들을 스스로 만드는 것들이 저도 또 이제 결국엔 해낼 거라고 보는데 이제 당장은 그 하나의 하이레벨의 어떤 분석적 추론이 필요한 질문들에 대한 하위 질문들을 이렇게 잘 뽑는 것들을 지금은 잘하지 못하고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 구다빈 선임께서 그 우리 다이얼로그 시연에서 보여줬지만 그 데이터셋이 그렇게 방대하지 않고 칼럼 수가 많지 않더라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거의 무한에 가깝거든요 그 조합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질문을 선택하는 행위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있었을 때 그 다음 질문을 선택하고 하나의 요약 테이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20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문장들은 결국에는 그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실무자인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석의 여정에서 하위 질문을 선택하고 어떤 팩트를 고르는 행위는 인간의 가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 가치를 그 LMM이 그 아무리 뭐 그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잘 푼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하고 다를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현재에는 기계의 도움을 통한 분석의 자동화와 이것은 이제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 우리가 10분을 활용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자율성을 갖고 능동적으로 질문을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하나의 도구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다시 돌아가서 채집비티가 데이터 분석에 큰 쓸모없다고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시진 마시고 근데 이제 그 이제 그 아직은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그 단순히 단순한 엑셀 하나 가지고 어 내 질문에 대해서 엑셀 피벗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챕빛 GPT 한다고 놀라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석적 출원 과정이 필요한 일을 챕 GPT랑 할 때는 약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봐요 그거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우려 섞인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또는 공부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무 맥락에서 챕 GPT를 데이터 분석으로 써봤던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느끼실 거라 예 제가 더 예 말을 못 하진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 할까요 아 네네 네 다음 질문 저희 실제 등록하신 분이 남겨줬던 질문이요 저희 하트카운트 AI 에어넨틱스가 GPT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뛰어나다고 적을 수 있는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박인님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에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얘기를 좀 받아서 더 얘기를 하지만 뭐 현재로서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담보된다는 것은 있겠지만 뭐 앞으로 그게 어 한계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지점이 분명히 도달은 할 것이고 대신 이제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분석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어 다음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선택의 과정들은 어 이제 GPTA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자체 모델들을 통해서 어 풀어주는 정확하게 풀어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사실 이번에 6월에 출시하는 제품에서는 이제 저희 하트 카운트에서 쓰실 수 있는 기능 중에 어 일부밖에는 사실 담지 못할 텐데 이제 앞으로 예 기존에 이제 저희가 여러 해 동안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어 스스로 이제 훌륭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어 시각화 기능들 어 혹은 뭐 이제 자동으로 패턴을 찾아주는 이런 자동 분석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기능들을 담겨서 원하시는 데이터 그 주어진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런 풍부한 관점의 분석을 어 바로 바로 저희 이제 제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 네 저는 제가 알기로 네 번째 질문이 제품 로드맵에 대한 질문인지라 그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 그때 이번 질문에 대해서 같이 포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아트카먼지를 통해서 이 사이트 도출이 진짜 가능할까요?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도 네 박인께서 남겨주셔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이게 질문에 있는 그 의도가 뭔지에 따라서 좀 다 될 것 같은데 내가 데이터 분석을 배울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분들이 우리 툴을 쓰면 이제 본인이 비즈니스에서 가시진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자면 사실은 뭐 이제 기준에도 저희 제품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살펴보시면 자동으로 뭐 쓸모있는 패턴을 찾아주는 자동 분석기 이라든지 뭐 그 시각화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그 코드를 몰라도 쓸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정말 그 데이터 분석을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학습의 허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분석을 자동으로 잘 해줘서 결과를 제공해도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온전히 사용자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앞에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앞으로 이런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도 이제 저희 다이얼로그 AI 분석 기능을 포함시켜서 자동으로 패턴을 분석해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사용자 분들이 편하고 쉽게 잘 모르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저희의 이제 분석 언어 모델을 통해서 정리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가능하다 근데 앞으로 더 가능해질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굳이 전혀 모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쉽긴 해요 사실은 근데 뭐 하여튼 트릭이 담긴 질문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확정적 답변이 있는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지난달 우리 뭐 그 가입 경로별 그 홈페이지 방문자 수 이거는 사실은 하나의 정해진 정답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 여러가지 데이터 역량의 문제 내 어떤 그 뭐 데이터 리터러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해당 데이터 접근이 너무 어려웠었던 것들이고 일반 기업 내에서도 사실은 너무나 단순하고 저기 어딘가에 있는 사실 확정적으로 있는 답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것은 이게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뭐 역할의 어떤 분리 기업의 보안 문제 그런 것들이었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하드 카운트를 통해서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LMM을 통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쪽에 걸림도는 오히려 기존의 어떤 가버넌스 그리고 컬처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고 예를 들어 웬만한 조직에서 그 아무리 LMM이 아니라 LMM 할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아까 단순히 그냥 이번 달 매출을 지역별로 쪼개주세요 했을 때 그 DB에 있는 칼럼에 매출을 찾으려고 했는데 세일즈1 세일즈2 세일즈3 뉴 세일즈 뭐 그렇게 DB가 매시하면 사실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하나의 도구만으로 해결되는 것들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데이터셋이 어느 정도 주어졌을 때 거기서 빠르게 답변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다 뭐 그 정도로 답변 들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정작 사실은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했을 때는 아까 확정적인 답변이 있는 것을 가져가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음 아 매출 지난 분기랑 이번 분기 매출을 비교해 두세 했을 때 인사이트 도출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언어 맥락에서는 그 지식 생산이거든요 지식 생산이라는 얘기가 무슨 대단한 어떤 이론의 창출이 아닌가 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인과적 지식일 텐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이걸 더하면 결과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일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 당연히 어 아무리 좋은 데이터 툴이 올지라도 데이터 분석을 모르라도 될지 몰라도 어떤 데이터의 맥락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이 쌓인 맥락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어떤 칼럼이 결국에는 그 어떤 과정 경로를 통해서 수집되었고 매트릭이 계산될 때 예를 들어 우리의 뭐 이제 어 가입자 수라고 했을 때 어떤 맥락으로 수집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면 데이터에 대한 맥락으로 오르면 올바른 지식 생산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데이터는 모르겠고 나는 인사이트만 찾겠다는 태도는 어 어 잘못된 태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할까요? 네 그래서 뭐 사용자분들 뭐 막막함과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네 번째로 어 이제 좀 AI를 활용해서 조금 더 성장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런 AI를 활용한 데이터 공작 기과로써 좀 더 주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해 주셨으라 그래서 이거는 기프님께서 직접 조금 준비를 해 주셨어가지고 네 어 이게 뭐 글자가 많아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제 저희 하트카운트도 내년 이미 10년 차에서 하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R&D 계획을 세울 때 또는 뭐 아주 큰 계획들은 또 2년에 한 번씩 세우기도 하는데 최근 한 3년 동안에 있었던 기술변화 그리고 주요 경쟁 제품들 그리고 어떤 뭐 기술과 관련된 어떤 전망들 보고 세우면 뭐 한 1년 걱정 안 해도 됐었는데 요즘엔 사실은 뭐 일주일 단위로 계속 이게 계획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뭐 로드맵이 뭐 이게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희의 올해의 계획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냥 저희는 그냥 자이너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채팅 인터페이스를 이제 3분기에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그러니까 자이너 질문을 보통 그 그 차치 피트카 작동하는 방식은 자이너 질문을 파이썬 코드로 변환해서 파이썬 코드가 실행된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면 자이너 질문을 하트 카운트의 코드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저희 엔터프라이즈 제품인 ABI인데 파트 카운트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해당 데이터셋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작동하는 굉장히 이제 개인화된 툴이고 기업용 제품인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의 DB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과 좀 연결을 해서 그 데이터셋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사용자가 엑셀, CSV 같은 걸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떤 사용자의 어떤 그 페르소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업 담당자인지 마케팅 담당자인지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에셋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에셋이라는 게 물리적인 테이블이 될 수 있고 스키마가 될 수도 있겠고 그 그 사람 역할 부서가 접근할 수 있는 데스보드 내에 이미 만들어진 차트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저희 하트 카운트 ABI 내에 여러 가지 시그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DB 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실래요? 그래서 한번 기본적으로 요런 식으로 작동을 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어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쪽에는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 소스라는 게 결국에 어떤 데이터에 답변해서 질문에 답변할 건가 그리고 Question Understanding 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자이너 질문을 이해하는 과정일 거고 그리고 Question Answering은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해서 데이터로 답변하는 과정일 거고 뒷단은 Report Expert 그러니까 추출된 결과를 이렇게 PDF로 뽑을 것인가 보고서로 쓸 것인가 뭐 그런 과정일 텐데 일단은 Local Excel CSV 그러니까 사용자가 갖고 있는 Excel 분석하는 경우에는 일단 질문을 이게 단순히 Counting Question 인지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질문이 답변이 가능한 몇 개야 얼마야 몇 명이야 질문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분석적 추론이 필요한 질문인지를 이해하고 각각의 만약에 이게 단순히 Counting 질문이라면 자이너 질문을 ArtCount의 차트 또는 문법과 맵핑해서 그 차트와 Summary 테이블을 보여주면 끝일 거에요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로 엑스포트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보고를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트의 색깔, 간격 아니면 난 위에 라인을 추가할래 이런 어떤 미학적인 작업을 도와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왜 어떻게 대한 질문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Guided Journey 그러니까 분석적 추론 과정을 우리가 질문을 추천해서 사용자가 어떤 제시된 다음 질문 중에 특정 질문을 고르게 하고 그 내에서도 보는 관점 또는 차원을 우리가 이제 확정적으로 제출해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게 맞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사용자가 드랍박스 콤보에서 자연스럽게 그거를 뭐 아까 그 지역별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해서 그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일종의 어떤 보고서 형태로 엑스포트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고 그 DB와 연결된 기업용 고객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semantic 레이어를 통해서 그 DB에 있는 어떤 스키마와 사용자의 질문과의 맵핑을 해서 이때 이제 핵심 기술이 TTS라는 건데 text to SQL이라고 자연어 질문을 SQL DB 언어로 치환하는 작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거쳐서 그 카운팅 질문인 경우는 아까 그 엑셀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답변이니까 차트와 서머리 테이블 그리고 간단한 해석이 있으면 되겠고 아니면 분석적 추론이 필요한 질문인 경우에는 그 맥락이 담긴 그런 와이드 데이터셋을 잘 추출해서 그 그 가이드드 전이 쪽 플로우로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그 LMM 인터브레이션이 계획되어 있고 기업용 고객을 위해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업용 제품과도 그 하나의 어떤 자연어 인터페이스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기업용 고객한테도 제공하려고 한다. 뭐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미리 보여드린 AI 애널리틱스 기능은 아쉽게도 아직은 사용해 보실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보여드린 AI 애널리틱스 기능은 6월 중순쯤에 만나보실 수 있게 출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이메일 통해서 네. 뉴스레터 보내드릴 거고요. 그때 한번 꼭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무료 사용자분들도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무료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네. 자세한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메일 통해서 네. 한번 더 자세히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메일 확인해 주시고 새로운 많이 이야기 남겨주시면은 저희 연사님들도 또 네. 친절하게 답변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하트카운트 웹이나 블로그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100%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또 다른 분들께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블로그에 내용 남기시고 네. 저희 쪽에 전달해 주시면 쿠폰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차주 중으로 메일이랑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 영상도 궁금하실텐데 다음 주쯤에 유튜브에 업로드 될 거고요. 그 블로그도 화요일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 주에 같이 안내 메일과 문자 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마지막까지 자리 시켜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웹이나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